하나, 둘, 셋, 예! 이발! 진짜 믿어라 이제 800M 걸리거든요 K.E.S weekly athletics arkadaşlar 첫째, 첫째 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Q. X2 와우! paran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회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, 오신 기념일 어때요? 발 아파요 네? 발이 아픈데 왜 아프시죠? 왜 아프겠나요? 발이 이제 까져가지고 발에다 까져가지고 발을 보여줄 수 있나요? 손잡이 잡아야지 손잡이 잡고 타야지 비켜봐 내가 어떻게든 잘라줄게 비켜봐 비켜봐 기순이 염 French Krz 맛은 어떠세요? 맛은 어떠세요? 맛은 어떠세요? 다른 날은 물이 없어서 먹었는데 자기 처음먹어봐 나 흘린다 점지가 얼굴을 좀 씻겠습니다 나 흘린다 나 흘린다 스프레 담가서 미친 미친 진영한테 그런 솔직히 몇 개가 숙성이 텐니를 물에 한 번 적히고 근데 이거 솔직히 텐니얼 솔직히 말해야되나 연승이 너무 괴친 따갑다 손 넘지 마라 제발 솔직히 아까 일정했어 우원 이제 소미도모니틱스 2차 랩이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헬사? 같이 눈사람 만들래? 이거 눈사람인 거 알지? 이거 마시면 맛있어 우리 같이 먹어볼까? 한 번 다 먹... 그러면 성복 행운 절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까? 네 그러면 15건 살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까? 난 열심히 마마무 훔친 것밖에 없어! 마마무 훔친 것밖에 없어! 내 맘 탈 때 이상한 짓 할게 이상한 짓 할게 잘 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랩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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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스